꽃 꽃 꽃 없어? 원래는 꽃을 해야 하는데 이거 하나 이렇게 해줘 이렇게 딱 간단하게 만들어 봐 유아야 네? 뱀파가 심을 줄 알아? 아니? 너가 하면 내가 이걸 더 할게 근데 하나.. 하나씩 하나씩 이지.. 예? 이지.. 예? 무슨 소리야?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봐 아니 아니 거기다 심어야지 여기다 심어야지 다음에 태어날 때 맥쯤 다 그렇대 잘 가 잘 가 다 구아야 구아야 나 좀 도와줘 응 내가 도와줄거 있어? 어 잘하나 봐봐 이렇게 비상은 없고 이발전이시고 이거 잡아줄 수 있어? 응 그럼 이거 훌륭하게 할 수 있지? 잡아라 안 울어? 안 울어? 안 울어? 이거 익스크는 안돼 뭐야 쇠땅 그렇게 많이 나? 그렇게 아 되나 달콤 유아가 준비한 도장이 점심 식사 조금 걱정했었는데 우리도 훌륭한데 딱 하나씩 드시면 딱 맞을 거예요 딱 맞을 거예요 감자잖아? 강원도 가서 또 이렇게 못 헤어져야 돼 진짜 좋은데 아 We just don't go I've been waiting so long 많이 뭐 하지 말고 그냥 재료도 간단하게 해서 이게 남은 건데 정도! 정도! 다행히 안녕! 영어 연습하게